9913님 우리 현진이 방송 너무 귀하거든요 그 무엇보다 현진이 얘기 많이 듣고 싶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현진이 보여주세요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현지씨에 대해 탈탈 털어볼게요 비키라 원샷 초대석 영앤 핸섬 지니어스 하이어 최연소 아티스트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영상 촬영 중입니다 카메라 보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이어뮤직에 새로 입 떠나게 된 18살 박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풋풋하다 애기네요 애기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신 모습이에요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정말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팬분들한테는 또 우리 민지님께서 지금 느낌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다섯 글자로 한번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뭐야 이 욕감 너무 떨려요가 행복합니다로 바뀔 수 있게 한번 저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솔로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세의 나이로 어린 나이로 솔로 데뷔를 또 하셨는데 음원 나오는 날 어떻게 기념했어요? 네 이제 잠을 음원 내기 딱 한 2, 3주 전부터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긴장돼서? 네 긴장도 되고 그래서 좀 잠을 못 잤는데 딱 음원을 내고 나니까 굉장히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 3주 동안 못 잔 잠을 그냥 바로 자버린 거 같아요 음원이 발표되는 날 오히려 푹 잤어요 네 오히려 훨씬 푹 잤던 거 같습니다 음원 사이트에 올라온 내 노래 내 이름 보고 네 어땠어요 캡처 바로 했다 안 했다? 캡처는 안 했는데 네 딱 보고 되게 기분이 좀 신기하면서 이상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야 저도 처음 딱 노래 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별점은 안 주셨어요? 네 별점은 그래도 제 노래니까 5개 객관화를 위해서 객관화를 위해서 5개 이거 당연하죠 저도 항상 5개 줍니다 저 노래 나오면 별점부터 주고 봅니다 아 별점부터 네 좋아요 누르고 아 저요 누르죠 네 회사 식구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 일단 발매 전부터 되게 형 누나들 되게 좋으신 분들 되게 많으셨어가지고 되게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제 음원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 축하한다고 정말 많이 연락 주셔가지고 되게 힘이 됐던 거 같습니다 아 굉장히 따뜻한 회사네요 가족 같고 네 정말 자 고등래퍼4가 끝나고 현진씨의 소소한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저 오늘 이제 더블 싱글 이제 나왔으니까 네 다음 앨범 준비하면서 벌써 네 작업 시작하고 그리고 네 작업하다가 왔습니다 나온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바로 다음 거를 이제 네 제가 작업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어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놔야지 다음에 좀 수월하게 좀 발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미리미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퀄리티가 근데 그만큼 또 좋겠네요 이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주로 뭐 하는 편이세요? 늦게 자요? 어 이 시간에는 원래 이 시간쯤 일어나요 원래 일어난다고요? 네 완전히 야행성이구나 네 완전히 야행성이어서 이 시간쯤 일어나고 네 밥 먹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긴장한 모습이 아니고 잠이 덜 깬 거네요 이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거라서 어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이제 슬슬 올라올 타이밍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진씨의 새 싱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나온 더블 싱글의 제목은요 네 언더바 4개 하고 이제 팩트라는 이제 더블 싱글 앨범이고요 네 이제 일단 레인나잇이라는 타이틀 곡이 있고 그리고 언론이라는 수록곡이 있는 두 가지로 곡이 구성된 더블 싱글인데 네 이제 레인나잇은 살짝 어 이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막 갈팡질팡하는데 근데 그 갈팡질팡한 마음 자체도 뭔가 지금만큼은 되게 설레고 어허 모든 감정들이 설레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감정을 그게 좀 담아봤고요 좀 너무 설레서 이제 밤이 깊어지는 잠 못 이루는 네 엘레인나잇 늦은 밤까지 네 네 그렇게 해서 롤러는 살짝 겨울에 나오진 않았지만 살짝 겨울 느낌 나는 쓸쓸한 사랑노래입니다 어허 사랑꾼이네 하하하하 그 언더바 4개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 팩트 이제 F.E.C.T. 네 이제 만들어지다 만들다 뭐 이런 비슷한 어원이 있는데 네 언더바 4개를 앞에 둔으로써 뭐 임펄 팩트도 있고 퍼펙트도 있고 되게 여러가지가 붙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 공백 4개를 좀 앞으로 채워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넣었습니다 아유 멋지다 자 솔로 데뷔곡이니까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누우면 꼭 생각날만큼 신경쓰였던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고 나서 딱 1년 뒤에 나오는 진짜 딱 1년 뒤에 나오는 곡이었어가지고 좀 되게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서 다른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이 약간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이미지랑은 네 또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좀 더 다른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혹시 일단 이제 고등래퍼 때는 좀 리듬감이 있는 멜로디를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냥 완전히 그냥 보컬 느낌으로 한번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었어가지고 멜로디컬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완전 보컬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작업 TMI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현진씨가 녹음하는 작업실의 분위기는? 아 작업실의 분위기는 네 제가 이제 청소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작업실이 그렇게 막 넓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음 작업할 때는 왠지 모르는데 항상 좀 많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 같아요 어지럽혀져 있을 때 더 뭔가 느낌이 그냥 고기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녹음할 때는 그냥 청소 안 하는 상태로 그냥 녹음하는 편이고 분위기는 그냥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혼자 있긴 한데 원래 조용하긴 한데 주로 혼자 네 주로 맨날 혼자 있는데 그래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가장 아끼는 공간인가요? 가장 편안하고 네 작업실에 있을 때 제일 편하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저만의 공간이니까 그때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진짜로 좀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누구는 깔끔하지 않으면 못하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또 난장판인 상황이 집중이 더 잘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네 이거는 진짜로 저도 다니는 작업실 가면 네 정말 난장판인 곳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엉망진창 네 그리고 그 안에 나름 질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나름 질서가 있어요 네 무질서 속에 질서 약간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녹음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제 녹음 시간은 뭐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곡 자체를 녹음을 이제 끝내야겠다 하고 이제 생각했을 때 녹음 시간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4시간에서 6시간 네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음 수정 녹음 이렇게 다 하면서 완성시키는데 드는 시간이 6시간 네 하나씩 하나씩 완성시켜서 녹음하는 시간대는 뭐 밤이 편하신가요? 역시 네 딱 자세하게 딱 녹음을 잘 녹음이 잘 되는 시간이 있는데 네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이제 제일 딱 이제 분위기가 딱 잡히더라고요 약간 해가 쨍쨍하게 뜨기 전에 맞춰야 되잖아요 뜨기 딱 전까지 해 뜨면 이제 집중 풀리잖아요 네 맞아요 하하하하 집중력 떨어진다고 해 뜨는 거 알면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작업할 때 가장 자주 시켜 먹는 배달 메뉴는 뭔가요? 저는 작업실 이제 이전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시켜 먹은 음식은 김치 짜그리나 돼지감자 짜그리 이런 짜그리 종류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 짜그리 훌륭하죠 네 빈속에서 녹음은 하는 편은 아니고 네 빈속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 역시 에너지가 에너지가 찬 상태에서 오우 짜그리 괜찮은데 짜그리 좋죠 오늘 야식은 짜그리다 하하하하 자 뮤직비디오 촬영은 어디서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일단 촬영을 진행했는데 네 오름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해수욕장도 가고 여러 군데에서 촬영했었던 거 같아요 연기가 은근히 들어갔다고 하던데 네 어렵진 않았어요? 아 솔직히 말해서 처음 혼자 찍는 뮤비여가지고 너무 떨리고 너무 잘 이제 너무 딱 굳어가지고 처음에 너무 긴장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 회사에 크리에이티브 팀에 있는 형들이나 내 누나들이나 되게 긴장도 잘 풀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별 탈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감독님의 디렉션 같은 거를 그냥 받아서 네 바로바로 소화하신 거예요? 그래도 네 잘 노력했는데 괜찮은 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보여주고 계신데 어우 뮤비 때깔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하긴요 자 이 노래 오늘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저희 바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씨가 부릅니다 Late Night Can I Cosmic What I'm not for with you all night 어제부터 계속되냐라 문자 소리 설렜던 어젯밤에 먼일이 일어날까 했더니 똑같아 진심을 모르겠단 나의 말에 내 맘 안은지 의구심을 갖게 넌 다시 걸어져나 늦은 밤에 오늘은 너가 전화를 안 받네 Late Night Late Night 늦은 밤에 너를 만나러 가고 지퍼장면 뒤져봐도 마치 너 숨 있어도 못해 멋진 머리 Late Night Day Night 밤 날 뻗고 가면서 매일 날 매일 밤 매일 밤 매일 밤 확인하지도 않는 매일 밤 매일 밤 매일 밤 Head in the cloud You can't change my life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빠져노지 못해 가사 에잇 가사 에잇 그리우마 러시스 에잇 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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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 더슨 근데 사실 저는 바르셀로나 팬입니다 아 진짜요? 이제 최애, 차애 느낌 차애가 토트넘 그래도 이제 꾸준히 그 시절부터 응원을 해서 지금 또 손흥민 선수 입장 후에는 다시 그 애정이 뿜뿜해서 보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응원하기 그래도 요즘은 뭐 그렇긴 하지만 인생이 그런 거니까요 항상 행복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바르셀로나와 토트넘 응원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를 생방송도 많이 보세요? 저는 무조건 새벽에 있으면 무조건 보고 또 야행성이니까 첫 경기가 아니더라도 요즘 또 챔피언스 리그 중간이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도 보고 아 맨시트랑 레알이랑 미쳤더라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새벽 경기까지 진짜 찾아보는 찐팬이십니다 축구 저도 새벽 경기 다 보고 자거든요 바르셀로나 경기가 항상 새벽 4,5시에 있어서 끝나면 7시가 넘어요 와 해가 뜨네요 축구 경기 보면서 간식도 드시고 간식은 안 먹는 편이에요 뭔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축구에만 온전히 축구 보기 전에 먹고 이제 보는 그런 편이에요 진짜로 축구를 좋아하는 그겁니다 이게 딱 야식 핑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냥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 찐이 나타났네요 어련날에 또 자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KBS 쿨 FM 비투비의 키스 더 라디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현진씨와 함께합니다 1부 끝 곡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어 이거 그냥 소개하면 되나요? 네네 곡을 그냥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짧게요? 어 꼭 제목하고 네 또 덧붙이고 싶은 코멘트 있으면 하셔도 되고 네 박현진의 파라데이스 그리고 윤호이 아니 윤호이 누나가 도와주신 박현진의 파라데이스 듣고 보겠습니다 듣고 보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네 KBS 쿨 FM 비투비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비투비의 이민혁이고요 지금 저와 같이 계신 분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이어미직에 새로 입단하게 된 18살 박현진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비투비의 키스 더 라디오 원샷 초대석 오늘은 박현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인라인 말고 한 곡이 또 있잖아요 네 저희가 또 방금 듣고 왔네요 안 듣고 왔네요 레인라인 말고 한 곡이 또 있잖아요 어떤 곡이죠? 얼론이라는 노래고요 이제 겨울 느낌 나는 겨울 느낌 물씬 나는 정말 씁쓸한 사랑 노래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 겨울에 새벽에 이제 끌적이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음 이 노래 작업할 때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이나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노래를 만들 때 가사를 쓸 때 이제 실제 경험을 쓸 때도 있겠지만 네 가끔 이제 가사가 안 나오거나 그럴 때는 좀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네 가사 안에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사를 써서 그때는 그냥 그냥 머릿속으로 그 제가 쓴 가사 그러니까 지금 딱 뭐 예를 들면 한 4마디를 썼다면은 지금 4마디에 그림을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막힐 때마다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하고 소설 속 주인공에 대해서 좀 대입을 해서 네 이어가는 느낌으로 네 스타님께서 우리 현진이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기타 연주도 잘하는데 혹시 언론에 기타 연주도 직접 한 건가요? 언론에 있는 기타 연주는 제가 친 게 아니고요 그 기타 그 그 코드 진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 코드 진행을 이제 따서 이제 부탁을 드렸던 아 코드웍을 직접 구성을 하셔가지고 세션 분한테 이렇게 받은 거 그 뭐지 그거는 아니고요 예 아니군요 그 뭐지 그 스튜디오원 프로그램을 막 쓰다가 네네네네 저도 스튜디오원 쓰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다가 반갑다 친구야 네 하다가 음 정겨운 그런 에러디가 있어서 맘에드응 조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코드 진행 잘 아시는 형이 있어서 그 형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따서 이제 맡겨서 이제 했던 겁니다 지나치게 솔직합니다 근데 원래 작업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타랑 피아노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이제 기타는 그 기타는 여덟 살 때 그 어머니가 악기를 좀 가르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강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타를 그때 가르치시고 피아노는 한 다섯 살 때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고 어릴 때부터 피아노는 네 그래도 열심히 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피아노 기타를 아주 심심할 때 가끔 네 기타 가끔 치고 네 다음에 오시면은 여기 저희 기타나 피아노 연주도 해주시면 참 좋을텐데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피아노도 있고 와 기타도 저희가 준비해드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언젠가 뭐 준비가 되시면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자 사연 조금 더 만나보겠습니다 2293님께서 워낙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고 연습을 해왔잖아요 이번에 하이어 들어가고 신곡 나오면서 동료 연예인 연습생 분들한테도 응원을 많이 받으셨나요? 어 제가 이제 듣기로는 아이돌 연습생 기간도 거치셨다고 아 예 맞습니다 스타쉽에도 계셨고 네 스타쉽에서 연습생을 했는데 네 이제 회사에 나오게 되고 이제 회사에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형들이 응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그때 같이 연습생 생활했던 형들한테 너무 고마웠는데 이제 하이어 들어오고 이제 곡이 나오고 나서 연락이 한번 다시 오셔서 주셨어요 네 어 축하한다고 드디어 나왔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 그래도 너무 고마웠던 것 같고 예 정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이렇게 축하 연락을 해주셨던 분들 중에 네 가장 감동받았던 분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감동받았던 분이요 한 명만 꽃이 조금 애매해지나? 그러면 의외였던 분 의외였던 분이요 그 초등학교 이제 2, 3학년 때 이제 좀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완전 애기 때 네 근데 이제 좀 심하게 싸운 건 아니고 네 다툼이 있었고 나서 전학을 갔어요 그 친구가 네 그 친구가 이제 전학을 가고 나서 좀 이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이 흐른 상태였는데 이제 축하한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네 근데 뭔가 되게 반가웠어가지고 바로 고맙다고 거의 10년 만에 연락을 한 거네요 네 거의 10년 네 기억을 하는 것도 대단하고 대견하고 그렇죠 인상 깊은 사이였네요 그래도 조금 다투긴 했지만 자 패런님께서 인생네컷 포즈 취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인생네컷 아시죠? 아 요새 필수잖아요 우리 Z세대에게는 네 정말 길거리 가다 보면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렇죠 저희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한 장씩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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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세대 맞죠? 인생네컷 한 번 안 쪄 봐 인생하네요 사나키인 줄 알았어요 한사랑 사나키인 줄 알았잖아 지금 아 야 이래가지고 다를 거 없네 세대 차이 없네요 여러분 자 어 우리 한 소절 살짝 어 불러 달라고 부탁이 또 왔거든요 네 한번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이 중에서 네 가능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비키라에서 한번 요청을 네 드려볼까 합니다 맨 아래 부분에 네 이브님이랑 아래님 사연 네 그쵸 하신다고 맞아요 맞습니다 할까요? 편하게 인트로 1주년 기념으로 한 소절 보여드리겠습니다 키가 뭐였더라? 아 아 아직까진 인트로 할 말이 많이 있어 들어주길 빌어 인트로 네 이야 자 이 요청해주신 분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인트로 이제 1주년 기념으로 한 소절만 부탁드린다고 이제 부탁을 주셨는데 누가 보내셨죠? 이브님 이브님께서 이브님께서 이제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렌님 네 파라데이스 최애 부분 한 소절 불러줘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그 제 파트가 아니거든요 어허 이제 민호인 누나 파트 중에 이제 우리현진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네 거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현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귀가 시뻘개지셨네 새빨개지셨어요 자 자 우리현진님 하하하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현진의 Alone 박현진의 Alone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엉뚱한 Q&A 시간 가져볼게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방송 전에 미리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적어주셨을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역시 질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쓰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헤쳐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질문들이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신선하고 재밌는 질문들을 저희 작가님들이 항상 써주셔가지고 네 밖에서 엄청 또 상상을 하시면서 적으셨다고 네 상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업실에 갔는데 펭귄들이 브레이크댄스를 추고 있다 나는 같이 춘다 네 브레이크댄스도 가능하세요? 가능하진 않지만 펭귄이라면 가능합니다 펭귄을 사랑하니까 펭귄이라면 흉내라도 귀여우니까 함께 귀여우니까 함께 자 카메라 보면서 브레이크댄스 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고 일어났더니 회전 초밥 레일 위에 새우초밥이 되었다 나는 즐긴다 오 이거 굉장히 의외의 대답인데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새우초밥이라면 생존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근데 자아가 들어왔잖아요 자아는 들어왔으니까 이제 몸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즐기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네 그런 마인드로 썼습니다 저 어렸을 때 좌우명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여러 가지로 잘 통하네 아 좋습니다 스튜디오도 쓰고 아 스튜디오 축구 좋아하고 FM 게임하고 맞아요 여기 좀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해봤자 바뀌는 게 없으면 힘들기만 합니다 즐겨야죠 자 그리고 무대 중에 물개가 박수를 치며 난입했다 나는 물개와 무대한다 동물들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동물은 사랑이죠 그렇죠 정말 사랑스러운데 좋습니다 물개 박수도 이렇게 같이 쳐주시나요? 아 예 물개라면 가능합니다 아 예 물개라면 가능합니다 저 제가 하면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지 손가락이 계속 뭐해? 라고 하면서 귀찮게 군다 나는 엄지를 접는다 뭐 못 떠들게 하려고? 네 좀 엄지 마지막 뒤로 갈수록 대충 쓰신 것 같은데 상상력을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엄지는 접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접을 수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접을 수 있으니까요 귀찮게 하면 네 접겠습니다 접어버리겠다 접어버리겠다 확 그냥 해버리겠다 네 그냥 네 뭐 이런 어떤 결정 같은 거를 필요로 할 때 네 좀 주관이 확실한 편이에요?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좀 듣는 편이에요?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래도 주관이 확실한 편입니다 오 뭐 결정장애가 온다거나 뭐 이런 순간은 없어요? 뭐 편의점에 갔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네 그럴 땐 좀 심하긴 해요 오 그럴 땐 좀 막 뭐 마실 거를 사러 왔으면은 네 항상 똑같은 게 이제 뭘 사러 올지 생각 안 하고 왔는데 마실 거를 네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한 10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은데 한 음료랑 몇 개 중에서 네 결국에는 그냥 물 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결정장애가 편의점 가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편의점이나 뭐 쇼핑할 때 네 쇼핑 네 편의점 네 그럴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저희 엉뚱한 Q&A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제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코너 시작할 때 9913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현진이 얘기 많이 듣고 싶어요 오늘 현진 씨에 대한 이야기 실컷 나눈 것 같은데 팬서비스 차원으로 마무리 손아트 부탁드릴게요 손아트요 네 카메라 봐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자유롭게 진짜 산사랑사랑해네 자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진 씨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긴장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이제 다른 뭐 그룹분들 아이돌분들이 오시면 네 여기서 요구하는 레벨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뭐 애교를 해달라 할 수 있어요? 아유 아유 오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유 맞아요 굉장히 또 스무스하게 다행히 역시 하트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너무 귀여워 오늘 현진 씨 저희 비키라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라이브도 첫 라이브를 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저희가 너무 영광이고 다음에도 꼭 시간 되시면 놀러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르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기타나 피아노 연주까지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현진 씨 보내드리면서요 박현진 피처링 박재범의 인트로 김다연 박현진의 워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